그렇다면 이런 시스템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AI는 또 어떤 시너지를 내고 있는지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가 채집 PT 등장 이전에 대부분의 자동화는 결정론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결정론적이라는 의미는 A되고 B되고 C되고가 모든 플로우가 정해진 대로만 움직여야 됐었어요 정해진 대로 움직여야만 되다 보니까 정해진 내용 이외에는 해결할 수 없고 정해진 내용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계가 분명했거든요 근데 LLM이 잘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비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정형화하는 일이거든요 비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정형화한다는 의미는 네이버 블로그 같은 내용들을 보면 그냥 나열되어 있잖아요 내용들이 근데 이 나열되어 있는 내용들 그냥 뭐 오늘은 어디 갔는데 재밌었다 뭐가 맛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와이파이 있고 뭐가 있고 혹은 맛은 100점 만점에 한 70점 정도고 이런 요소들을 정형화한 수치화된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변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 LLM이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정형화할 수 있다 보니까 비정형화된 데이터도 시스템 내에 포함시킬 수 있게 만들어준다 라는 점이 AI와 시너지가 크게 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